자, 두 번째 택일입니다. 로이킴, 정유미. 하나, 둘, 셋. 로이킴. 로이킴. 우겨울 안에 정유미, 그리고 슈스키 단짝 로이가 물에 빠졌는데 로이킴 선택하시는 거예요? 아, 물에 빠졌을 때요? 둘 다 택해 안 할래요, 그럼. 그래요? 그런데 왜 로이킴 하셨어요? 왜냐하면 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이 난 고민 같은 것도 들어주고 평소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로이킴이 좋아요. 와, 부럽다. 세 번째 택일.